다음으로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 주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제의서, 비교적 관점에서입니다. 제1세션 좌장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시자 전 대안국제법학회장이신 정인섭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맞은 서울대학교 현재명예교수로 있는 정인섭이라고 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와 국제정치학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의기픈 학술회의에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인사말 중에서도 2013년에 동학술회의를 한 번 하고 지금 8년 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사이 8년이나 흘렸나 하는 것에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대한국제법학회와 또 국제정치학과 국제법학은 1950년대 대한국제법학회 초창기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도록 많은 협력을 해왔습니다. 질문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국제정치학계 원로이신 이용희 선생님은 50년대 내내 대한국제법학회 이사직을 맡으신 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장애과 교수에 있었던 서석순 선생님은 1950년대 후반 대한국제법학회과 오늘날과 같은 틀과 형태 정관 등을 갖출 때 총무이사로서 실제 실무의를 거의 도맡다시피 하셨던 분이 바로 서석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더 맺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한 번 양학회가 합동으로 같은 주제를 놓고 학술회의를 하게 되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입니다. 마침 올해가 7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의인은 서두의 양학회 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안파란시스코 발표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 2차 대전 후에 동아시아 전문질서 구축의 출발점을 이루는 조약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논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원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은 한양대학에서 국제법 강의를 하고 있고 대학교직 이전에는 외교부에도 잠시 근무해서 많은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주로 국제법의 기본 이론, 역사, 무력 사용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과거 박사 논문을 쓰셨을 때 주제 중에 하나로서 키워드로서 이스트팔리아라는 개념을 제창해가지고 국제법상의 동아시아적 시각의 제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은 한 발표를 한 20분 이내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정인석 선생님께 과찬에 소개를 받은 한양대학교 김성원 교수입니다. 먼저 국제법학자대회에 국제정치학회와 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회의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이근관 회장님, 전재성 회장님 그리고 총무이사님, 연구이사님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인석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분의 시간을 봤을 때 이 발표문을 모두 소개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쟁점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은 크게 이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표문의 중심 주제는 평화조약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비교법적인 방법을 취해서 1919년 베르사유 조약하고 비교를 시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국제법적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조금 더 대안적 시각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투웨일이죠. 즉 제3세계 국가들의 국제법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발표문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조약에 대해서 먼저 국제법상의 평화조약의 함의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제법의 여러 가지 국직한 과거 사건에 의해서 국제사회 변경을 갖다가 추정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648년을 저희는 웨스트펠리아 체제, 즉 국가중심 체제로 국제사회가 전환된 시기로 보고 그 시기를 국제법의 태동 시기로 잡습니다. 그리고 1815년 비엔나 회의는 국제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외교관계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해서 국제법을 정교화하는 데 계기가 되었고요.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민족자결권 그리고 포괄적인 국제기구로서 국제연맹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1945년에 대서양원장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유엔 체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러한 조약들이 중요한 전쟁 이후에 체결된 평화체제였고요. 이러한 평화체제가 국제법에 있어서 시기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점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면 국제법이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 구조로 봤을 때 전쟁이 갖는 함의는 적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평화조약은 예전부터 인류의 생존과 함께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런 관계에서 국가 이전에도 정치단체 간의 전쟁은 일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화조약은 전쟁 이후에 향후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그다음에 평화조약의 체제를 지켜가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벨 같은 학자는 기원전 1280년에도 히타이트와 이집트 한국 간에 체결된 카데시 조약을 예를 드는데요. 이러한 조약들은 거의 내용상의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 평화조약은 지금 평화조약하고는 좀 다른데 공동비준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서 17세기 이전에는 국가중심체제로의 국제사회가 아직 형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주체들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 간의 평화조약에 대한 공동비준이라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관행은 17세기의 웨스트펠리아 평화체제 이후에 거의 소멸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공동관행에 공동비준에 참여하게 되었던 다양한 주체들이 국가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평화조약은 전간기 시대의 평화조약인데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정치적 및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 및 개인에 대한 단죄를 구장한다는 점에서 발표문 7페이지입니다. 이전 평화조약의 전통적 형식으로 이탈을 보여주는 시기가 전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대해서 가혹한 대우라는 것은 독일 측의 입장이지만 죄송합니다. 전쟁 책임 그리고 범죄자 처벌을 강력하게 규정함으로써 여태까지 평화조약에서 보여왔던 그러한 기본적인 형식 즉 뭐냐 하면 향후의 우호관계를 조금 더 확립하자는 즉 미래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이탈된 조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평화조약은 어떠한 연속성도 갖고 있지만 단절성도 중요한 전쟁마다 보여주는데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은 이전 평화조약에서 굉장히 이탈된 단절성을 보여주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르사유 조약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기존의 평화조약으로부터의 단절성을 찾을 수 있느냐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은 평화조약 전문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평화조약 전문에는 교전당사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합의로 평화가 달성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베르사유 조약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전쟁 상태가 아닌 의미로 이해하는 평화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재무장을 막자라는 이유로 주된 이유였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에서의 독일의 영토 관련 조항은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축 처벌 및 대상 관련 사항에서 독일을 거의 비무장화시키는 정도까지의 엄격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나아가서 제7부에 227조에서 230조에서는 독일 관련 처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 황제인 비렐림 2세의 인도와 전쟁법 위반자에 대한 기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점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법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역사학자들의 표현을 보면 독일은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당시에 평화조약의 어떠한 역사적인 전통적 흐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베르사유 조약은 혁신적인 조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베르사유 조약에서 규정된 독일에 대한 어떠한 가혹한 제재가 2차 대전의 씨앗이 되었다는 주로 그런 비판들이 있고요. 두 번째 서유럽 중심의 조약이었다는 점에서 동유럽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관심을 갖지 않았고 특히 일본의 동북아 침략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국지적 평화조약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사유 조약은 이전의 전통적인 평화조약 체절로부터 단졸성을 보여주는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전쟁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했고요. 그런 점을 평화조약의 주된 목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어떻게 되었느냐.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결국은 1951년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 평화조약이기 때문에 평화조약이라는 프레임에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서 또한 전쟁을 유발한 책임자에 대한 연합국의 어떠한 강력한 접근 또는 강력한 태도가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단은 미국과 일본은 사실은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안보조약으로 이해했는데 이 점의 평화조약이 아니라 안보조약으로 이해했다는 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적 맥락에서 냉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영토조약을 살펴보면 영토조약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하시는 후반에 발표하신 이서구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채영 교수님은 43년 카이로 선언, 45년 얄타협정, 1945년 포추점 선언에 논의한 것이 다 51년에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역사를 공부하신 또 우리 정경준 교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이 배제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런 것이 배제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의 어떠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병준 교수님 글에서 보면 영미회담 직전에 미국은 동경에서 일본과 영국 초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미국이 일본과 영국 초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토조약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규정이 되었다는 것이 베르사,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특징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동아시아에 아직까지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한 독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접근에서는 보통은 국제법 확장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조의 영토조항에 관해서 조약법상의 해석의 문제라든지 제3자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문제 등이 주된 연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후반에 또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강병근 선생님은 1947년 대이틀이 평화조약하고 비교를 하면서 역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그렇게 법실증주의적 접근으로 조약의 2조의 해석으로 치중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떤 해결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대안적인 프레임을 찾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시도에서 트웨일을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웨일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는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트웨일이 제3세계 국제법의 국제법에 대한 접근 방법인데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규정되는 것 자체를 트웨일 학자들이 굉장히 거부합니다. 즉 역사학, 정치학, 철학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는데 트웨일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서구로 대표되는 제1세계와 비서구로 대표되는 제3세계 간의 어떤 갈등관계입니다. 그래서 박배근 교수님은 17페이지에도 2항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비식민지, 문명야만, 지배, 피지배 이런식 중심 주변 등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이러한 점에서 트웨일 학자들이 관심거리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처해있는 이 상황 자체를 만들어낸 주된 엔진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러한 엔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현상이 제3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향이 영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서구 국가들, 지금은 강대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강대국은 어떠한 조작을 하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트웨일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생프란스포 조약을 트웨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후의 평화체제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거는 역사 사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사에서 주목할 만한 메이저 워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트웨일 학자들은 비판을 제기하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자체가 서양사 중심으로 됐을 때 아시아에서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이 세계사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것이 서양 중심에서 태어나서 서구, 즉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가 참여할 수 없었다는 비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신 김승배 교수님이 재미있는 논문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명칭부터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게 베르사회 조약이나 항상 어떠한 전쟁 후에는 그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굴욕적이고 징벌적인 상징적 차원에서 그것을 상징하는 도시에서 했는데 샌프란시스코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결국 일본을 대서양원장 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대표들은 UN의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어떠한 의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에서 일본을 정상적인 국가로 빨리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에 희생당했던 국가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 됐다는 그런 식의 접근도 굉장히 저는 흥미없게 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유죄 조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없습니다. 전쟁 유죄 조항에 대해서 칼슈미트는 이 전쟁 유죄 조항이 앞에서 말씀드린 비렐름 2세는 227조에 있는데 231조가 배상, 즉 레퍼레이션 파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징벌적 성격이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을 10분 받아들이더라도 배상에 가령 징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면 배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면이 밝혀지지 않았는가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보여지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덜레스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100%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덜레스가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을 작성할 때 참여하였고 그때 베르사유 조약에 담겼던 어떤 독일의 완전한 무능력화를 보고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평가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러한 점에서는 이걸 평가하는 것은 역사학의 분야이긴 하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 공감이 오늘 발표드리는 트웨일과 관련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고 그 희생자를 만든 침략 국가도 아시아 국가였는데 이 아시아 국가에서의 그러한 전후 처리 관계에서 강대국 흔히 말하면 제1세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미국의 이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냉전 시대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소련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패권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이해와 그러한 전략적 이해에 대해서 동참함으로써 일본의 어떠한 전략적 이해가 굉장히 맞물려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전쟁의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이해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트웨일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하고 정확히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웨일의 입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를 영토조항에 관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 성격 자체를 공정하지 않은 그리고 서구 강대국의 이해가 반영된 조약으로 보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를 전체로서 완전히 바꾸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그렇다면 트웨일로 접근하는 것에 여태까지 장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점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 트웨일 자체가 국제법에서 주된 국제법학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역사, 철학, 사회학, 페미니즘 모든 것을 포섭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새로운 프레이밍을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것이 소송에 갔을 때 정확하게 어떤 리갈 아우그멘테이션에 있어서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민주의 쪽으로 제국주의의 희생으로 이렇게 엮어가는 것은 첫 번째 문제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만 프레임 자체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지만 그 점에 있어서 또 하나 국제법학자가 바라보는 역사나 사회학 또한 정치학 같은 것이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에서 과연 그것이 주된 이론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섣부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사유 조약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교 분석하고 특정 조항으로 어떻게 모든 걸 따질 수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점을 살펴볼 때 분명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전통 평화 조약에서 단절성이고 혁명적인 성격이라고 보여줬던 베르사유 조약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단절성은 보이지 않고요. 다시 미래 우호관계를 우선시하고 어떠한 패권적 질서를 우선시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한 프레이밍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평화 조약으로 회귀한 조약으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독도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중심이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이 취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47년 조약과 51년 조약을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다음에 각각 상황이 다른 쪽에서 체결된 조약이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시지만 저는 그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국제법학자의 전략에 있어서 비교는 국제법학자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러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프레이밍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안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막혀있는 어떠한 교착 상태를 뚫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러한 접근은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김성원 선생님께서 트웨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대편에서 약속의 이해랄까 어떤 권리구제 이런 것들이 좀 의도적으로 배제된 조약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하고 또 그런 한편 또 트레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단점이랄까 한계에 대해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건영 교수님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박건영 교수님은 카토릭대학 국제학부 교수로서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업적을 갖고 계시며 국제관계사를 포함한 여러 저수를 바꾸고 계십니다. 박건영 교수님께서는 줌으로 토론에 접속하실 예정인데 한 세션이 30분이기 때문에 박 교수님은 한 7, 8분 정도 시간으로 토론을 해 주시면 나머지 한 2, 3분 정도 발표자의 리스폰스를 듣는 시간을 갖고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건영 교수님 마이크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바로 저의 토론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교수님의 논문에서 김 교수님의 아규먼트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아규먼트에 대한 저의 의견과 질문 몇 개를 드려보자 합니다. 김 교수님의 발표는 시간 제약상 논문 전체를 아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논문 전체에 대해서 제가 이 아규먼트를 요약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아규먼트는 샌프란 조약은 강대국의 권력 정치, 다시 말하면 약소국들의 이익을 희생시킨 과정의 산물이다. 김 교수님에 따르면 조약 자체가 제국주의, 패권주의의 결과라고 보는 투웨일은 조약 체결 과정의 배경과 맥락을 드러내줌으로써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주류의련과 국제법에 대한 법실증주의적 접근을 우리에서부터 문제 삼는 비판적인 관념적 실천적 도구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일본에 대한 이른바 관대한 평화는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패권 유지 시도 및 국제 역학관계를 잘 활용한 일본의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게 아규먼트 넘버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궁금한 점은 이 맨 마지막 부분 당시 국제 역학관계를 잘 활용한 일본의 능력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라도 들어주시면 특히 이 국제정치학자들, 국제관계사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규먼트 넘버2 김 교수님의 두 번째 포인트는 조약 체결 과정의 배경과 맥락을 무식 또는 배제하는 주류 방법론적 이론인 법실증주의는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 또는 파워파로틱스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게 김 교수님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파워파로틱스가 아닌 즉 투웨일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 즉 지배와 배제의 배경과 맥락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투웨일은 법실증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또는 대안적 시각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 교수님의 아기먼 넘버 2에 동의합니다. 김 교수님의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 이 부분이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김 교수님 발표하실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다루시지 못한 것 같은데 요즘 저는 이 논문의 메인 아기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이 투웨일의 실천성 투웨일이 가지고 있는 모랄티 그것은 누구든지 아마 동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천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김 교수님은 조약 자체를 문제화하는 프레이밍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뿌리를 건드리는 비판이론적 시각에 따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무시된 주체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이러한 투웨일의 시각은 도덕적 우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실천성과 관련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역사가이자 국제정치학자의 E.H. Carr가 이야기하기를 즉 이론이 실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이론을 만드는 것이고 정치는 윤리나 도덕에 따르지 않고 윤리나 도덕이 정치를 반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키아 벨리를 요약한 E.H. Carr에 대해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특히 디데스 이래 국제정치의 현실이 놀라울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이와 유사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제의 구조적 조건 예를 들면 파워팔러틱스에 도전하는 국제 주체들 특히 Human Agency의 소통과 학습에 축적이 갖는 규범적 힘은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삶과 암, Life and Knowledge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가 면제라는 또는 주권 면제라는 국제 관습법의 주류 이론에 대해서 2018년 한국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른바 페리니 소송과 관련해서 인권보호는 불가침성이며 강행 규범을 위반하는 국제범죄국가의 행위에는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탈리아 대법원 그리고 재판관은 국제범죄, 인권이 중대한 위반 국제인도법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ICJ 판사 안토니오 트린다지 등이 주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국제법은 시대적 가치 변화에 조응하여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 프레이즈가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제 규범은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 간 소통과 학습 그리고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 면제가 처음 도입된 당시에는 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해 국가 면제가 인정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제한적 국가 면제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인간 주체들 간에 벌어지는 소통과 학습 그리고 국가 간 상호작용이 갖는 변동지향적인 규범적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의 전술 전략이 조약 자체를 문제삽자화하는 그런 프레임이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 교수님의 전술 전략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론적 그리고 논리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김 교수님은 직접 인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부적법화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부적법화라는 용어 자체가 법실증주의의 언어라는 문제제기가 간에 하지 않겠나 토해일의 핵심은 역사적 배경과 과정적 맥락을 무시하는 법실증주의의 피상성에 대한 비판일지인데 김 교수님의 탈실증주의적 비판이 실증주의에 의해 이미 관념적으로 포섭된 것은 아닌가 두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호 반복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을 다시 직접 인용하자면 궁극적으로 투웨일이 제시하고 형성하고자 하는 국제법 구조를 국제공동체가 수용한다면 투웨일 측면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비판적 주장은 국제공동체의 지지를 억백할 것이다. 이걸 추계약해서 말하자면 투웨일의 시각을 국제공동체가 수용한다면 투웨일적 해석이 국제공동체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읽힐 수 있는데 이것은 동호 반복, 즉 토탈로지가 아닌지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김 교수님의 학자로서의 정교화가 나아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려는 의지가 돋보했던 매우 걸작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말씀을 잠깐 들어야 될 텐데 아마 지금 제기하신 문제를 답하시려면 발표하신 것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된 시간이 몇 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1, 2분 내 선문답과 같은 답을 몇 개의 단어로서 명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혁 선생님 주신 말씀 제가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부적법화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단어를 씀으로써 법실증주의에 얼마나 우리가 뭐랄까 함몰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쓴 용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나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호 반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쓴 이상한 문장을 깔끔한 문장으로 고쳐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트웨일의 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또 한 곳으로 모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께서 주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시 한 번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 김성은 교수님의 발표와 박관영 교수님의 토론을 마치고 두 번째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에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충남대학교 1호 1문학과에서 교수로 계시는 김승배 교수님이 베르사이 평화체제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의 탄생 거시적 비교구조로 해서 한인관계로라는 부제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원래는 일본 출생으로서 국내와서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현재 충남대 1호 1문학과에서 총 교수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교육 토론자로는 사법정책연구원에 계신 이해양 박사를 모셨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부분 산하의 연구기관이고 거기서 이해양 박사님은 그동안 사실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국제인권이나 국내 국가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업점을 내셨고 특히 학술회의에서 토론자로 오셨을 때는 늘 날카로운 토론으로서 회의의 어떤 내용을 더 알차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발표자께서는 20분 이내 그리고 토론자께서는 한 7, 8분 정도로 해주시고 짧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는 크게 잡았습니다. 미식적으로 보거나 고식적으로 보거나 뭐 찬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했다, 나쁘다는 건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부터 라고 문제체결을 했을 때 65년, 1965년인지 아니면 샌플란스코 시기인지 아니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주변에서 일단 벨사이우 평화조약이랑 샌플란스코 평화조약을 비교를 했습니다. 다만 비교라기보다 비교는 많습니다만 좀 평화체제라는 아주 큰 개념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모든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은 태양국제포프 학교의 홈페이지에다가 논문집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사이우 평화조약이라는 명칭 자체도 사실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전식 명칭이 있습니다만 벨사이에서 재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벨사이우 평화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벨사이우는 근정에서 그렇게 재교를 소면되었는데 프랑스가 1870년대에 프랑스 플로이센 전쟁에서 거기서 이긴 플로이센 통일 독일을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벨사이우였어요. 그래서 벨사이 평화조약은 원래는 복수심, 프랑스의 이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샌플란스코 평화조약은 원래 이것도 전식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는 샌플란시스코를 많이 사용합니다. 샌플란스코에 재교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샌플란스 평화조약에서 중요한 것은 1945년에 샌플란시스코에서 평파회의, 국제연합의 당사입니다. 그러니까 샌플란스 평화조약 재교를 창소랑 그리고 국제연합 공장 창소는 똑같은 것 6년 후에 재교를 통 것입니다. 원래 다레스라든가 미국 사람들은 도쿄에서 샌플란스 평화조약을 재교를 하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일본 사람들의 감정적인 것, 민족주의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후보지는 시돈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샌플란스코에서 했습니다. 하나는 국제연합 정신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6.25 전쟁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 대표단이라든가 당시 존 리였던 요시다 시게르가 샌플란시스코에서 바로 일본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있었습니다. 샌플란스 평화조약이랑 메르사이 평화체제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시대가 다릅니다. 다만 시대라는 것은 국제주의가 발전되었는데 제국주의는 그대로 잔종했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너무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니면 권통점이 무엇일까 20세기의 역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킥이었습니다. 그것이 국제연맹, 국제연합이었고 그것이 평화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도 국제주의가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르사이 평화조약 10조 그러니까 국제연맹 규약 10조를 본다면 몬로주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집단 안보 체제 국제주의를 선호하면서도 역시 지역주의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몬로 독도린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습니다. 샌프란스 평화조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스 평화조약은 모든 이념 국제연합 혼장에서 계속 이어받았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샌프란스 평화체제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제연합, 국제연합 혼장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주변에서 국제연합 혼장도 52조, 51조 본다면 지역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지역주의, 지역적 기관 이거는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지역주의가 아니라 가혹성, 진보로성 어떻게 생각할까 베르사이 평화조약이 그렇게 진보로적이었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베르사이 평화조약은 사실은 그렇게 금액이 규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배상이 힘들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독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미르헬미 이세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책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미르헬미 이세는 네더란드에 만명했기 때문에 재판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센프란스 평화조약은 어떻게 진보로적이지 않았을까 당연히 배상인 거의 맨조 되었다는 주문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쿄 재판 내용이 있습니다. 비해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쿄 재판 내용 당연히 비판할 수도 있지만 도쿄 재판 내용이 그렇게 센프란스 평화조약에 규정되었다는 것 옛날에 아베 총리가 도쿄 재판으로 비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센프란스 평화조약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리고 연합국에 대한 도전이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도 살아있고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평화체제 그러니까 제1자 세계인 태종에 일어난 그 시기 사실은 센프란스 평화조약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이 아시아 대표한 시기뿐만 아니라 일본이 과거에 정당하게 얻었던 지역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화조약은 만들어진 평화조약은 지금 좀 전에 일어난 전쟁으로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과거까지 고스러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센프란스 평화조약은 포츠마스 조약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에 관한 명칭 없더라도 타이완에 관한 조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리아입니다. 코리아가 언제부터 일본의 영토 일부가 되었는지 그런 것은 센프란스 평화조약은 설명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배정국이 없기 때문에 배정국 때문에 신민지가 산실되었습니다. 센프란스 평화조약에 대해서 신민지 문제가 없다 규범이 없다고 비판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래 평화조약은 전쟁으로 마무리하는 평화조약이었고 신민지 문제를 위한 평화조약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념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과거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시대 전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지금 시대랑 많이 상의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아니면 한반도이라는 지역 그리고 저는 논무에서는 한국 초성이라고 썼습니다만 일단 한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샌프란스 평화조약뿐만 아니라 베르사이 평화조약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통해서 아니면 상위 개념 평화체제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베르사이 평화조약 10조 그러니까 국제연맹 규약 10조라고 할 수 있는데 집단 안보 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영토 버전 그리고 전체적 톤 리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위르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연맹 가맹국은 축권 국가가 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민지도 역시 인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일본의 한반도 던지가 권고화 되었을까 국제연맹 규약 10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책임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원래 관복 운동자들은 운동관들은 독일을 우원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1919년 아니면 그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일본에 이겼다면 일본이 배정국이 되었다면 한반도가 해방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잠정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승국은 미국이었죠.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독일 운동가들은 아시아의 카이자라고 일본을 비방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아주 독일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당시 비르헤르미 이슈에 관한 법적인 처벌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우려했습니다. 당시 마키노 노벼아키라든가 사이오지 키모치라는 대표단은 베르헤르미 이슈에 대한 처벌은 나중에 전환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베르사이 평화조약은 백기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센프란스 평화조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센프란스 평화조약을 봤을 때에는 미일 관계를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센프란스 평화조약 최3장 세큐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미일 안보조약을 정답시키는 내용 그리고 따로 미일 안보조약에 관한 조문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일자적으로 일본은 지역으로서의 국제공산주의를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거는 나중에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일본에 있었고요. 한미상호 방어조약 1954년 그것도 이슬망 아무래도 일본의 군국주의를 반지하기 위해서 막아야 되니까 국제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두 나라는 국제공산주의를 위식하면서도 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톤맹 미일톤맹은 한국과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도 있습니다. 샌프란스 평화조약에서도 역시 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조 입니다. 코리아의 독립 일본말로 말하자면 초성 였죠.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국제학자 선생님들이라든가 저도 일부분 좀 섰습니다만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의 영토 주권이 1952년까지 한반도에 있다는 그런 것도 말할 수 있다고 어떻게 제가 좀 봤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주권 국가로 탄생했고요. 그 사이에 일본은 주권이 전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의 역사를 본다면 먼저 주권 국가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샘플란스 평화조약 제2조는 일본이 인정해야 한반도가 독립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제 주권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일국교 정상화 시작할 때 1952년입니다만 그때 일본 외무성에서는 한국 대표당 한테 이제 같은 특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주권 국가로 말합니다. 샘플란스 평화조약에 있어서 전쟁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에 대한 배상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일본 배상 하게 된다면 당시 국제공산주의에 견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이라는 것은 샘플란스 평화조약에서는 당시의 이데오로기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방공라인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관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제시기가 있었고 강압 당했기 때문에 일본의 배상으로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문은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한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만 모든 게 평화체제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상위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평화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체제 국제치르소라는 그런 말은 국제전체 학자들은 많이 씁니다만 제가 여기서 평화체제라고 했던 것은 평화에 대해서 평화가 되었다. 평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산대쪽 평화가 평화조약을 위해서 평화조약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과제라든가 함의도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평화체제 평화조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소련은 6.25 전쟁 와중에서 북한의 초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박권용이라든가 김일성 미일안보조약 샌프란스코 조약에 대해서 비판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거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인권 아동의 인권 잔혹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문명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진실을 아루면서도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할지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각하는 게 좋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유럽의 역사를 봤을 때 미국이나 영국이 1944년에 33년에 이탈리아 살은 많이 죽였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항의는 안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배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탈리아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에 나중에 회복했을 때는 망각이 필요했습니다. 나치즘에 대한 기억은 있었습니다만 화시즘 이라든가 스타린 추에 대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망각된 거죠. 그래서 국제촌치학은 이제 망각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줘서 솔직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 전문은 아까도 김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영상으로 학술의의를 접하신 분에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술의의 발표 논문 전문이 대한국제법학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전문을 참조하시면서 영상으로 회의에 접해주시면 더 편리하실 겁니다. 그럼 이어서 아까 소개해드린 사법정치연구원의 이혜영 박사님을 토론자로 모시고 한 7, 8분 정도 토론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법원 사법정치연구원이 있는 이혜영 연구원입니다. 먼저 대한국제법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를 비롯한 여러 유수기관들이 개최한 의미 있는 행사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깊이 깊게 연구해 오신 김승백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배우는 마음으로 발제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학을 공부해 온 저에게도 국제정치학적 또는 국제관계학적인 접근법으로 바라보는 양체제의 형성 과정과 부조에 대한 분석이 매우 흥미롭게 와닿았습니다. 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 내지 국제관계학은 물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방법론을 가진 별도의 독립적 학문 영역이지만 학재간 연구를 했을 때 유용성이 있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 국제법 규범 내지 제도 체제가 어떤 형성 배경과 형성 배경화에서 형성되었고 또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국제관계 이론의 경우 특정 국제법 규범 내지 제도가 형성된 내 관여한 힘의 불균형적인 역학관계나 정치적 요소를 좀 드러내 주는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해당 국제법 규범 내지 제도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해 줄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면서 그러한 학재간 연구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발제는 제국주의의 시대 연장선에서 탄생한 두 체제의 탄생 백원과 구조를 비교 검토한 후에 각 체제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역성 영토성 전쟁 책임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양 체제 두 평화 조약들이 모두 전쟁 책임에 대한 청산은 어느 정도 하였지만 식민 지배 책임에 대한 청산은 전혀 없었고 이렇듯 식민 무죄를 완전히 유보했을 때 평화 체제가 존재하면서도 갈등의 불씨가 어떻게 남아서 현대의 한일 관계까지 보여주고 있는지를 너무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저는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을 맞고 있으나 한일 관계는 여전히 그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계속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배상 청구권 문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수많은 담론들이 있는 상황이고 독도 영유권 문제 이르기까지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한일관 갈등의 시발점을 해결을 좀 찾기 위해서 약간 국제법학계나 또 다양한 역사나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 주목해봤고 이를 통한 분석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애초에 식민제국주의의 잔재를 포함하고 있고 냉전의 산물이었다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사실 아무래도 법실증주의가 주류 방법론인 국제법학계의 기존의 접근법들은 이미 태생적 한계를 가진 평화조약 체제 틀 내에서 결국 법해석학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실효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법학계 내에서도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리고 평화체제 자체의 문제점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대안적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김정환 교수님의 트웨이드 접근법도 그렇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김승배 교수님의 오늘 발제와 그리고 평소에 해주셨던 많은 귀중한 연구들이 매우 유용한 설명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느리지만 국제 규범도 발전해 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교수님의 설명은 분명 평화주역이 창설한 평화주역 자체 체제의 문제점에 주목하게 하며 비로소 대한적 논의의 필요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대한적 논의의 틀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전제로 저는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국제법학을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을 질문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 큰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제 질문은 베르사이유 체제와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전쟁 책임성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한 교수님의 관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두 체제가 서로 다른 배경과 원인 시대에서 탄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체제 모두 제국주의 시대 연장성상에서 탄생했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신민 문제를 유보하였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체제가 책임성 전쟁 책임성 내지 징벌성의 측면에서 특히 엄격성과 관대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상의성을 보인다는 것도 인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성이나 징벌성에 있어 엄격성 내지 관대성의 차이를 보였지만 동시에 두 체제가 사실은 징벌성 책임성의 관점에서 전진성과 후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도 시작해주셨습니다. 즉 베르사이오 조약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긴 하였지만 사실 비리엘림 2세가 네덜란드의 망명에서 처벌에 대해 실패했고 사실 연합국들은 승전국들을 이러한 네덜란드의 태도를 묵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진정성과 후퇴성을 가지고 있고 샌프라시스코 평화조약은 천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후퇴성을 가지지만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재판에 승낙한다라는 걸 제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 전쟁 범죄자들이 처벌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또 전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양체제가 전진성과 후퇴성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약간 양극편적으로 다른 측면에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국제규범을 발전을 연구하다 보면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규범 발전에서 최초 설례가 가지는 중요성이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적평가는 그러면서 봤을 때 애초에 베르사이유 체제는 그 전에 설례가 없었던 방식으로 전쟁 책임이 있는 국가수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최초의 설례 가지는 질적인 무게는 다른 평가를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그 전에 설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그 후퇴성이 가지는 질적평가도 일보 전진 일보 후퇴가 아닌 좀 다른 무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 규범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는 많은 학자분들은 사실 사실 이 또한 베르사이 조약은 승정국의 법원에서 전쟁에 관한 법과 간습을 위반한 범죄나 승정국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독일인들이 재판을 받도록 규정했고 실제로 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베르사이 조약의 부분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범죄자들이 처벌되게 하는 설례를 쌓았고 이후 전쟁 범죄 체계성에 대한 규모의 발전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보면 진복성과 후퇴성이 보일 수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쟁 책임에 있어서 분명히 규범의 발전은 전개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도 여쭙고 싶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을 좀 짧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이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망각의 국제정치학과 관련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평화조약이라는 것 자체가 책임성을 통한 정의 추구와 또 일종의 망각을 통한 평화 추구가 어느 정도의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체제 전환기에서 정의와 또는 평화의 긴장의 문제는 국제법학계도 많이 다뤄졌지만 국제관계 하나 국제정치학에서도 많이 다뤄진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식민지배에 대한 어떠한 불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양평화체제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음에 따라 현대까지 지속된 문제를 얘기해 주셨으면 감안했을 때 교수님은 이 망각의 국제정치학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국제관계학과 국제법학의 학재관 연구의 유용성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의문인데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국제관계학 이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거나 제도를 설계하는 쪽에서는 좀 많은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실제로 냉전 유산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일본 아울러,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참여한 6자 해당과 같은 다닥다닥 접근을 통해 새로운 국제 체제가 창설되어야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논의가 있을 때 분명히 평화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 유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부상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해주셨던 것을 감안할 때도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체제로 냉전의 유산 질서를 극복할 때 이전 체제로부터의 반성적과 비판적 이런 연구가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용성이 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아무래도 사법부 소속이다 보니 드는 의문이기도 한데 이러한 설명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이 조약 자체나 이런 것들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거나 분쟁이 구체적으로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때는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가 사실 언뜻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학자들이 더 앞으로 고민해야 될 쟁점이라고도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반대 측면, 즉 도메스틱 홀트에서 이러한 판단이 관련된 다양한 판단, 아까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저희 2018년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탈리아 페린이라든지 그와 상반되는 영국의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판결에서 드러난 긴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제법 규범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가에 대한 비교국제법학, 방법론이 국제법학계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국제관계학 측면에서도 제가 2018년에 유로피안 저널 오브 인테네셜 윌레이션스에서 도메스틱 홀트가 이렇게 때로는 진화적인 판결이나 기존의 법실증주의적 접근법에서 이탈한 것 같은 그런 해석문을 계속 내놓는 게 어떻게 국제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제관계 지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접근은 많이 보았는데 도메스틱 홀트라는 것의 하나의 행위자로서 이게 국제법학 규범의 발전과 국제관계 지형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건 봤는데 반대로 이 국제관계학적 설명이 어떠한 국제법학에 끼칠 수 있는 특히 이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대한 것은 많이 사실 제가 보지도 못했고 저도 좀 의문이 드는 측면이라 혹시라도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셨다면 고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발표 시간과 육박한 토론을 하셔보셔서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하실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간케도난마 식으로 해서 1분, 2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전체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인 관점에서 많이 지적받거나 코멘트 받는 것은 정말 공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제가 고민해서 발전한다 원래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지적한다면 망각이라는 단어는 저는 과거에 대해서 지금 잊어버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조약은 원래 망각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위스 법학자 마떼리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원래 타협이다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원래 미국과 일본은 타협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시민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소련이 당시에 평화조약에 섬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두 번째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GCC의 세 번째 발표자와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요pan해서 토론자 bulletgroup GCC leven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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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C G 전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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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